안녕하세요. 폴스타2 인테리어 영상입니다. 24년도 1월 현재 폴스타2 23년 재고 차량 선택시 15% 할인 중입니다. 벤츠 전기차 안내입니다. EQE 500, 4RN SUV, 1억 2,850만원 차량, 차량가 7% 할인, 그리고 선수금 30%,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재고차 할인이 좋은 폴스타와 벤츠 대주주, 그리고 볼보 로터스 대주주이기도 한 중국 지리자동차가 폴스타는 스웨덴의 본사를 설립, 폴스타2의 경우 중국 청도공장에서 생산 전세계에 공급하는 프리미엄 전기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폴스타4의 경우 국내 르노코리아 지분 34.02%를 가진 지리자동차가 부산공장에서 생산 발표가 되어 국내 르노코리아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23년 하반기부터 세아 SEA라는 이름의 전기벤 차량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과일이나 채소같이 썩는 생물이 아닙니다. 또 내연기관처럼 전기자동차는 오일도 없습니다. 23년 전기자동차 선택시 할인 재고차 선택 가격 혜택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기 승용자동차의 경우 23년 재고 차량 할인 혜택이 큽니다. 전기벤 자동차의 경우 23년 잔여 재고차 할인 프로모션은 공지되어 있지 않지만 ET전기벤, 세아 SA전기벤 등 23년식 잔여차 할인을 기대해 봅니다.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23년식 잔여차를 보시고 문의들을 주시는데요. 아직 할인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 안내만 드리는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다양한 전기차종들이 출시됩니다. 전기승용이나 전기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에는 전기자동차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활용성, 목적성, 가격, 잘 검토, 비교하실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4년 새로 출시 사전예약 혜택이 기간별 주어지는 ETBEN PRO 경우 1월 21일까지 사전예약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차종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그리고 법적 필수요건이 된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화 아파트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시 1년간 국내 최저 1kW당 충전요금 세팅 이후에는 환경부 상위 5개 충전사업자의 평균요금 안에서 1kW당 요금 책정 가장 저렴하게 전기자동차 충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무상구입지원보조금이 많은 대한민국 최다 차종 전기벤 전기승합자동차를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공용 비공용 수익형 충전기 가정용 태양강 설치 태양강 매전 rps 발전사업 문의주시면 친환경 관련 모든 혜택이 되는 유용한 가치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